여러분들도 수안보 운천 정말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운천이자 세계적으로도 수질을 자랑하는 수안보 운천을 많이 찾아주셔서 즐기시길 바라고요. 저희가 금년에 특별히 수안보 운천제 추진위원회를 결성했습니다. 그래서 노인회를 비롯해서 15개의 전차가 대신돼서 운천제를 좀 더 성공적으로 여러분에게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해주기 위해서 준비했는데요. 그런 프로그램을 마음껏 즐기시고 삶의 힘든 시간들을 수안보 운천제를 통해서 다 내려놓으시고 힐링하시고 삶의 에너지를 얻어가시는 그런 축제 장이 되었으면 저희로서는 정말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것 같습니다. 자 그럼 지금부터 제39회 수안보 운천제 축하공연을 시작하겠습니다. 준비한 경희뿍과 연결은 선거 운천제 축하공연을 시작합니다.